지기죠.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와우 이거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택중원입니다. 이제 오늘 만든 음식은 부새찌개 만들거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 대파.. 대파 3개? 대파 3개 하고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요. 양.. 양파. 양파. 오케이. 양파 1개. 일단 반으로.. 반으로 자르고요. 아니지. 반이야 이미. 이미 반이잖아. 이미 반이잖아. 반을 반을 설명해. 이미 반이잖아 이거. 이미 반이잖아 이거. 굵게. 아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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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넣었고요. 다음은 배추. 배추. 버섯. 버섯 3개. 3송이. 2. 3. 4. 1. 1. 2. 2. 2. 2. 2. 3. 3. 1. 3. 2. 4. 2. 2. 3. 3. 5.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와 두부 두부도 똑같지 안 돼 네 오케이 고춧가루 라라라 베트남 백종원쌤입니다 와, 다 죽이네 이것 좀 보세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 진짜 와우 주인다고 야 국물 한번 넣고 스팸 야채 좀 먹으러 스팸? 스팸 와아 이거 좀 못참지 이건 못참지 라면 먹방 좀 보세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조보아씨 내와봐요 조보아씨 내와봐요 조보아씨 백사가 있네 한입 먹어봐요 조보아씨 내와봐요 조보아씨 내와봐요 조보아씨 내와봐요 조보아씨 내와봐요 조보아씨 내와봐요 이제 좀 더 먹어보겠습니다 왔다듣기네 이게 그 이제 45년의 전통을 가지신 우리 어머니의 약간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만해 이거 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이 조화들이 몸 안에 더 어울리면서 다리님의 음총 다 느껴집니다.